오케이 한별이가 23 하기로 했고 23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? 컷 컷 오케이 C는 두가지 소리 스크 여기서는 그렇지 U는 세가지 소리 그렇지 잘 생각이 안 났었어 그치 한번 더 해보자 U가 내는 세가지 소리는 뭐다?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어 됐죠 T는 착하게도 하트니까 컷 컷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렇지 M은 착하게도 O는 네가지 소리 O O O O O O O 여기서는 P 도착하게도 합치니깐 MAP C MAP 중에서 두번째 대표 소리 T는 합치면 POT TOP 가 아니지 POT지 거꾸로 했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 빨리 소리나는 순서대로 해야지 POT POT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OP T는 T O는 두번째 대표 소리 TOP P는 합치니까 TOP 그렇죠 TOP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SUN 그렇지 SUN S는 S U는 뭐 중에서 중에서 O N은 N 합치면 SUN OK 그 다음 이 친구는 H H H H 착하게도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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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어 g는 뭐중에서 그 g 중에서 여기서는 그 합치니까 hug 그 다음 이 친구는 hot h는 o는 여기서는 두번째 대표 소리 t는 t 합치니까 hot 뜨거운 더운 뭐 이런 뜻이지 오케이 이 친구는 맞아 맞아 그치 o 소리가 여기 r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r 이지 그치 어는 알다시피 너무너무 힘이 없는 소리지 그래서 다른 소리를 만나면 없어져 버려 그렇지 run run 잘했어요 run r은 r u u QUE o OH 합치면 run r r od run run and 이친구는 그렇지 MOG M은 U는 뭐중에서 중에서 G는 뭐중에서 G중에서 G 합치니까 MOG 그 다음 이친구는 그렇지 NOT N은 U는 뭐중에서 중에서 T는 합치니까 NOT 오케이 잘했습니다 베리굿 그 다음에 한별이 아니 참 한결이